여기서 분실 등에 틀림을 보면 여기서 사람 좋아하니까 할까요? 하고 있어요? 할까요? 하세요 사랑할까요? 이거는 정자에서 흘림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조금 민체예요 민체에서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늘어졌던 민체 사실은 국민들도 민체의 형태를 썼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민체를 The main type of writing is the commoner's writing which I will show you now 사랑합니다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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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는 민체는 굉장히 정갈하고 법도가 굉장히 많아요 벌이 많아요 근데 민체는 이거를 쓰고 써야 돼요 이것만 쓰다보면 이거 쉽죠 이준 izing 보다 사람이 이 muy